오늘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자금추적 규제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선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업계에도 적용됐습니다.